유토피아와 행복. 우리는 왜 더 잘 살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가. 우리가 과연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토마스 모어는 1516년 저서 유토피아에서 유토피아란 조용하고 수수한 장소라고 묘사했다.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사회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분 좋게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대하게 교환하기 때문이다. 호화로운 옷차림도 없으며 징비한 옷감 화려하게 염색한 옷감을 누가 더 싫어하는가로 경쟁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길 원한다. 불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재산이나 지위에 대한 흥미를 잃고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난다. 모어는 돈과 유행에 집착하는 세속적인 16세기 영국인을 풍자하기 위해 이 책을 썼지만 독자들이 성상한 나라를 살고 싶은 곳으로 여겼을 때 놀랐다. 그러나 철저하게 철학적인 사람들이나 독실한 종교인을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모어가 상상했던 그 유토피아에 살고 있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의 절정을 다르게 상상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완벽한 사회의 본질을 정치적 관점에서 보았다. 교양 있는 지주들로 구성된 소규모 공동체는 사리사욕을 멀리하고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 철학적 소호자의 통치에 기꺼이 따를 것이다.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라우스는 아르카디아라는 장소를 꿈꿨다. 폭력이나 질병이 존재하지 않는 낭만적인 시골로 씨만 뿌리면 곡물이 잘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주로 자연, 음악, 시를 감상하며 산다. 아르카디아 주민들은 오전에 잠깐 일을 하고 농사를 지은 후 성대한 점심 식사를 하고 긴 낮잠을 잔다. 저녁에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을 마시며 보낸다. 다음날 새벽이 되면 숙취 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감사기도를 올린다. 왕자나 부자가 없고 누구도 왕자나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루소와 그의 많은 추종자들에게 유토피아는 정부, 기업, 교회, 학교를 포기하고 최소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루소는 문명이 부패라는 개념을 만들기 전까지 세상은 지상 낙원이었다고 믿었다. 최초의 천진난만한 원시인보다 더 점잖어질 수는 없다. 고 주장했다. 물론 원시 시대의 고통, 폭력, 전투가 일반적이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루소가 죽은 지 100년 후에 발표되었다. 1931년 영국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는 현재의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 25세기의 암울한 미래상을 그려냈다. 멋진 신세계는 사람들이 물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인간의 개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사회는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호화 사치품이 넘쳐나고 물질적인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없다. 반인격 약품 때문에 사람들은 늘 미소짓고 행복한 듯 보인다. 섬뜩하게 상냥한 빅브라더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한다. 레크리에이션, 오락, 무제한적인 섹스를 할 수 있다. 슬퍼 보이는 사람에게는 즉시 연락을 취하여 다양한 기쁨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렇게 완전한 유토피아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멈췄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헉슬리는 군사적 힘이나 독재 권력이 아닌 만족 추구가 인간 자유의 적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워했다. 멋진 신세계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대가로 개성을 포기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전제정치 아래 살지는 않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물질과 개성을 맞바꾸는 거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헉슬리가 만족을 궁극적인 위험으로 두려워했던 이유이다. 사람들은 늘 폭정에 대항해 싸울 것이다. 하지만 물질주의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로 굴복할지도 모른다. 서구에서 소비주의가 첫 번째로 대성황을 이루던 1920년 대말 그 책을 쓰면서 헉슬리는 거침없이 증가하는 물질주의의 싹을 보았다고 판단했다. 이제 세계의 gdp는 당시보다 100배 더 높다. 18. 오늘날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빈곤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넓은 아파트와 고급차를 가진 세상. 돈 걱정 없는 세상.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세상. 수명이 150년인 세상. 더 많은 연애와 섹스가 가능한 세상. 스스로 알아서 원하는 채널을 찾는 리모컨이 있는 세상. 세계 평화. 더 넓은 비행기 좌석 등이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확신할 수 없다. 핵전쟁. 새로운 독재 정치. 유전공학의 오류. 해선과 지구의 충돌 등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 위에서 그린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서구 국가들의 모든 국민. 어쩌면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전쟁 없는 세상에서 오락과 연애를 즐기며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물질을 얻는 날이 올 것이다. 발전의 화살은 이미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위에서 그린 유토피아의 절반도 못 볼지 모르지만 손자들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100년 전 우리의 증조부에게는 유토피아와 다름없음을 상대적으로 우리의 가까운 후손들은 우리에게 유토피아처럼 보일지 모르는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적어도 경제적, 위학적, 기술적 발전의 화살은 더욱더 윤택해지는 삶을 향하고 있다. 지금의 우리가 볼 때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 해도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관찰된 역사의 패턴을 따르자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새로운 문제가 늘 발생하여 과거의 문제를 대체하고 각각의 세대는 다음 세대에 또 다른 도전과제를 건네준다. 지구의 실제로 절대 유일신이 강림할 때를 제외하고 이런 순환이 변하리라 생각할 만한 근거는 없다. 지금 우리 기준에서 유토피아인 돈을 추구하지 않고 폭력도 없고 물질적인 부족함도 없는 사회도 분명 나름대로의 문제를 갖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하거나 불만족을 가질 것이다. 재능이 있거나 평범할 것이다.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인기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얼짱이 있고 추녀가 존재할 것이다. 여전히 상대적인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삶에서 의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분명 짝을 못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현당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심지어 물질적인 유토피아에서조차 우리 후손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후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불만을 예민하게 느낄 것이다. 비록 우리에게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사회가 언젠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이 행복해지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서구 사회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삶은 급적으로 더 좋아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다가올 수세기 후에도 삶은 여전히 더 좋아지겠지만 행복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마음 아픈 전망이지만 달리 보면 그리 걱정할 필요도 없다. 신이 출현을 제외하고 심지어 욕구나 공포가 없는 곳에서도 인간이 행복해지는 사회나 순간은 없을 듯하다. 행복은 분명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어쩌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의 여부는 앞으로도 항상 삶이 더 좋아지는가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유토피아에서 조차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을 말할 것이다. 우리는 왜 더 잘 살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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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행복의 조건 행복의 경제학 질문에 대하여 많은 사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을 묻는다고 답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은 행복을 모욕하지 말라고 응답할 수도 있다. 흔히 행복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의 연구 주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행복을 연구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 초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을 효용주의자라고 부를 만큼 행복은 경제학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였다. 오늘날 경제학 교과서의 소비자이론의 기초는 바로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학에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가설은 연역적으로는 당연한 결론이다. 소비자이론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가능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다 높은 만족을 주는 소비선택을 함으로써 안목적으로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 행복론이 최근 경제학에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그동안 주로 연역적인 방법으로만 다루어져 왔던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행복의 경제학 이란 흥미로운 주제로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논문은 약 9000명의 연구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건강상태와 행복도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를 실증 분석한 것으로 합계는 물론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실로 다양하다. 프로이트는 엉울려 있던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로 달라이 라마는 열린 마음으로 삶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로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행복의 정의는 대체로 전반적인 삶의 질이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이다. 행복을 구체적으로는 측정하기 위해 환경, 열망,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소득, 취업상태, 각종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을 조사하여 행복 정도와 불행 정도를 지수로 작성한다. 앞서 소개한 논문은 심리적 스트레스 또는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실질소득, 인구통계 및 개인특성 시간을 설명변수로 실증 분석을 했다. 결과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복권이나 유산상 속으로 갑자기 이외의 큰 돈을 얻게 된 사람은 행복감도 함께 높게 느껴야 한다. 실증 결과 최소한 당첨이나 상속받은 그 해는 분명하게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금액의 복권 당첨이 상속보다 행복감을 더 크게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행복감이 몇 년이나 지속 되는지의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행복해지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한가? 영국의 경우 약 1억 원이 생기면 어느 정도 행복감을 높일 수 있으며 행복 정도가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옮기는 데는 약 2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돈으로 행복해질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론적으로 높아진 소득을 어떻게 처분해야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진 만큼 상대적으로 행복도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 예로 복권을 탄 가족이 상금의 처분을 놓고 불화를 빚는 경우 복권 당첨으로 인해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소득과 소비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다른 사람의 소득과 소비와의 상대적인 비교에서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 상대소득 가설에 따르면 우리 속담 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는 말은 마음씨가 고약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작용 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이 속담을 뒤집어 놓고 보면 사촌이 논을 사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는 이야기도 된다. 즉 상대소득 가설은 남이 돈을 버는 것을 배아파하는 한에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는 교훈을 시사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부자가 되면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부자가 되어도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돈을 더 벌수록 번 돈을 지키고 더 키우기 위해 돈에 더욱 구속되기 때문이다. 즉 부자가 될수록 삶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때는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단 욕심을 더 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돈을 더 버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 다는 안분지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행복의 경제학은 증명해 보였다.